안녕하세요. 구로노임복지관 시니어로빅강사 윤선혜입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는 많이 따뜻해졌는데 또 미세먼지가 또 난리를 피고 있네요. 마스크 꼭 착용하고 다니시고요. 오늘도 즐겁게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운동으로 바운스 준비했습니다. 자 허리 가볍게 돌리시고 가볍게 돌리세요. 자 고개운동 어깨돌리기 앞으로 8세치 고개 안돌려 추울한 멋져 내 모습이 내 가수 물론 이게 만들어서 baby you're my trampoline you made me bounce bounce 수많은 인연과 바 너희는 널 너희는 널 너희는 널 사랑이 날이 수전으로 너희는 널 자 옆집이 운동 삼넣 어쩌면 너희는 널서 알고 있어 그 너로 찾아 헤맹소랑이 너희는 널 널 너희만 하는걸 끝 넷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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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넘Ben 넘로 베 unit 5세 3세 넘 이제 4세 다음 участ실 숨은 9세 3세 풀도 수줍어 달콤하다 내 입술도 내게 꿈 안 같은 거 You may be You may be 벌써 알고 있어 또 찾아 헤매 사랑했던 거 외롭게만 하는 거 꿈을 마시고 풍미 You may be You may be 앞으로 이 앙 무시고 뒤로 고개 천천히 돌리실게요 발목도 돌려서 이렇게 스트레칭 반대쪽 발목 돌려서 스트레칭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내 나이가 어때서 시작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야 야 야 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앤 넷 앤 넷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이 있네 눈물이 나래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오늘날 우연히 폭우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네 절반을 더 비춰보세요 절반을 더 비춰보세요 하나 둘 셋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앞으로 오늘날 우연히 폭우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내 내 사랑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깍지 껴서 손목 한번 이렇게 부드럽게 손목 운동 손목 쭉쭉 앞으로 후 아래로 올려서 이렇게 올려보실게요 쭉 올려서 가볍게 풀어보세요 어깨 올려 쭉 올렸다가 후 툭 떨어뜨리시고 툭 숨어 부드럽게 가볍게 흔들어 보세요 둘 하나 둘 하나 둘 쭉 올려서 허리 잡고 뒤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엄지손가락 펴서 언니 멋져 시작해 볼게요 언니 멋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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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 제일 예뻐 예뻐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아직 여자야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여자란 말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이 묻지마 사이즈 묻지마 멋진 여자란 말야 여자란 말야 사랑이 오면 사랑하고 여자란 말야 당당하게 예쁜 여자로 멋진 여자로 오늘 밤 너를 사랑해 하나 둘 셋 넷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가 최고야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지금이 제일 예뻐 예뻐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아직 여자야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여자란 말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이 묻지마 사이즈 묻지마 멋진 여자란 말야 여자란 말야 사랑이 오면 사랑하고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예쁜 여자로 멋진 여자로 오늘 밤 너를 사랑해 하나 둘 셋 넷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가 최고야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지금이 제일 예뻐 예뻐 세월이 흘러서 모습은 변하고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난 그런 여자란 말야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지금이 제일 예뻐 예뻐 언니가 제일 예뻐 롱타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리 스트레치 한번 할게요 등 쭉 펴시고 무릎도 펴시고 쭉 내려가 보세요 종아리가 쫙 늘어나게 후 후 후 반대쪽 발끝 무릎 펴시고 등도 펴시고요 후 자 옆구리도 한번 쭉 밀려주세요 옆구리 쭉 반대쪽 쭉 밀려주시고 후 네 잘하셨어요 자 다음에는 우리 찐이야 시작해 볼게요 찐이야 하나 둘 셋 찐 찐 찐 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달았다 달았다 지금 찐 찐 찐 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하나 둘 셋 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위로 내 인생에 좋은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쏠리네 쏠리네 자꾸 쏠리네 핵심장을 훔쳐간 사람 하나 둘 셋 넷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찐 찐 찐 찐 찐 찐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하나, 둘, 셋, 넷 요즘같이 가짜가 많은 세상에 믿을 사람 바로 당신 뿐 내 모든 걸 다져도 아깝지 않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끌리네 끌리네 자꾸 끌리네 상기네 몰리네 자꾸 술리네 핵심장을 훔쳐간 사람 하나, 둘, 셋, 넷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나타났다 지금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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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할 거야 진하게 사랑할 거야 찐 찐 네, 수고하셨습니다 손 뒤로 깍지 껴서 혈액순환 잘 되게 머리를 아래로 내려 보실게요 무릎 펴고 쭉 내려가세요 많이 내려가세요 올라올 때는 등부터 턱을 당기면서 등부터 올라오세요 머리가 맨 나중에 올라오셔야 돼요 자, 허리 잡아서 다시 한번 뒤로 다시 한번 뒤로 가슴 활짝 열어보실게요 가슴 활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어깨도 한번씩 더 풀어주시고요 뒤에서 앞으로 한번 더 둘, 셋, 넷 자, 다음은 우리 하체 강화 운동인 시련을 시작해 볼게요 자, 앉았다 일어났다 다리 운동 하나, 둘, 셋, 넷 앞으로 한번 더 꺼서 하나, 둘, 셋, 넷 아래로 나를 만나다 보면 쉽게 널 잊을 거라도 내 단순했던 생각이 들리는 거야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겠잖아 위로 나를 떠나면 정말 괜찮은 거니 다리 부르다 펴고 부르다가 좋게요 둘, 셋, 넷 둘, 셋, 넷 두 번씩 뒤쪽 칠 두 번씩 자, 한 번씩 하나, 둘, 셋 넷 처음부터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둘, 셋 왜 내 가슴의 눈물이 돼야 나만을 사랑한다 했잖아 너만 바라보겠잖아 둘, 셋, 넷 널 나를 떠나서 난 괜찮은 거니 널 그룹히 그룹 눈을 취해서 널 많이 원해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했었다 두 번 한 번씩 후 자 코로 숨 마시고 후 한 번 더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정류 운동으로 진짜 진짜 음악에 맞춰 볼게요 진짜 진짜 좋아해 허리 운동 앞으로 어깨 올리면서 하나 둘 셋 넷 누가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앞으로 나 너를 위해 웃음을 보내고 앞으로 위로 난 너를 알고 그리운 바람네 위로 나 곁지는 손 좋아하던 너 손을 잡아서 아래서 위로 난 몰랐네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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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곁에 줄을 아 너를 들었니 잘 펴세요 내가 널 좋아한단 말 앞으로 너를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줘 아래 둘 너를 내게 보내주었나 난 너를 위해 웃어 보내고 너를 알고 그 이유 알았네 나 곁지는 소원을 좋아하던 넌 난 몰랐네 내가 내가 나 곁을 줄을 내가 널 좋아한단 말 진짜 진짜 좋아해 너를 너를 좋아해 자 우리 손가락 턱 받으세요 자 인사해 볼게요 둘 뒤로 올려서 몸 좀 많이 개운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빠르게 티셔츠 바꿔입고 잘 먹겠습니다 swiss 그리자마자 감사합니다.